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성형수술에 사용되는 인공물질인 성형보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보형물로는 코를 높이기 위해서 코실리콘 보형물이 있겠구요 두번째로는 이렇게 가슴을 좀 도두게 하는 가슴을 크게 하는 가슴 실리콘 보형물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귀족 보형물이라던가 턱 끝 보형물 그리고 이마 보형물들이 있겠습니다 이 책은 2000년도에 출간된 책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성형보형물에 관한 바이블격으로 좋아하는 책인데요 제목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자가조직이 아닌 무생물 보형물을 이용한 얼굴 모양 성형입니다 이 책을 쓰신 에드워드 오웬 테리노 선생님은 얼굴 보형물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지신 분이신데요 약 10여 년 전 미국 성형외과학회에서 테리노 선생님의 발표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앞턱살을 붙들어 매고 있는 턱 끝 이근이 손상이 되면 마녀 턱 처짐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흉터가 보이지 않는 입안 절개를 하지 않고 턱 밑 절개를 하여 턱 끝 보형물을 넣는다고 하신 분이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턱 끝 지방이식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굴에서 인조 보형물을 넣는 부위로는 코 밑 꺼짐, 팔자주름 부위 및 광대 및 턱 끝 사각턱 부분 등이 이 그림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콧등 실리콘 보형물이 가장 많으며 이마 보형물 또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위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조 보형물 종류는 실리콘에서부터 고어텍스, 메드포어, 본시멘트,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실리콘 보형물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0여 년간 성형외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테디셀러 보형물입니다 그 뒤에 개발된 고어텍스 임플란트도 있으며 또한 보다 단단한 물질인 메드포어로 만든 보형물도 미용 성형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본시멘트 혹은 골시멘트라고 하여 약 60년 전, 70년 전부터 신경외과에서 두개골 성형에 많이 쓰였던 물질이 성형외과에서 앞통수 성형이라던가 위통수, 뒤통수 이런 앞통수를 볼록하게 하고 뒤통수를 이렇게 볼록하게 하는 그런 성형에 많이 쓰이고 있고 앞턱, 사각턱, 귀족 등의 이러한 골시멘트 보형물이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상식적으로 뼈라고 한다면 칼슘 원소가 많이 포함이 된 딱딱한 조직으로 흡사 건축자재인 세멘트를 연상하게 되는데요 본시멘트라고 명명된 이 보형물은 원래 이름이 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 약자로 PMMA라고 하여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크릴레이트의 폴리머입니다 즉 주위에서 흔히 보는 아크릴, 플라스틱, 석유화합물이며 칼슘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칼슘이 들어간 보형물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고 하여 치과에서 치조골이 흡수되었을 때 사용하고 있으며 성형외과에서도 이렇게 압광대 등에 넣기도 하고 그리고 코 안쪽으로 귀족보형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 성분이 들어간 필러도 여러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 골시멘트는 이와 같이 아크릴 파우더와 액체 안정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그릇에 담고 안정제를 부어서 혼합하게 되면 자유라디칼 중압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와 같이 묽은 밀가루 반죽처럼 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점도가 증가하면서 굳어지게 됩니다 이 반죽이 물컹물컹한 찹쌀떡 정도의 점도가 되면 이와 같은 모양이 나오도록 말랑말랑한 보형시멘트의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열이 발산이 되면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형수술을 할 때 쓰이는 인공물질 보형물 중에서 그 본시멘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본시멘트라는 보형물이 교통사고나 두개골결선에서의 신경외과에서의 효용성은 지난 70여 년간 매우 안정적으로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미용성형에 적극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는 것은 약 20여 년 남짓입니다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된 후 지난 27년간 본시멘트,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실리콘, 매드포어 이렇게 다 사용해 본 결과 콧등을 뭐로 높일지, 이마에 무슨 보형물을 넣을지, 턱에 어떤 이물질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과연 내가 내 몸에 이런 보형물을 넣는다면 무엇을 넣을 것인가 나의 딸을 수술한다면 어떤 보형물을 또 사용할 것인가 이에 대한 같은 판단을 환자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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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